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스톡장 신성철입니다. 제1회 사이버 20개 학생 교류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과 포스텍 간 학생 대재전이 열리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교류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교 유사일에 최초로 열리는 이번 사이버 교류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양교 기획단을 비롯해서 과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이버 교류전은 운동과 과학 경기가 함께 열리는 종합 교류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코로나 시대 대학 교류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학생들 모두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카포전, 포카전의 빛나는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카이스트 학생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카이스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매 순간 도전, 창의, 배려에 C3승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카이스트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밝힐 차세대 리더로서의 품격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교류전에서도 애교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젊음의 폐기를 발산하며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류전에 임하는 양교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과 협업의 장이 마련되는 즐겁고 성공적인 제1회 사이버이공계 학생결유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